분리 성공 여부를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. 박사에 앞서 나로 발사 우리나라 우주개발 현황입니다.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. 또 여기는 백두산입니다. 2006년에 상당히 고해상도의 영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또 소형위성급의 각종 저희가 갖고 있는 개발은 과학관측로켓 1호 1993년에 발사한 바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과학으로켓입니다. 저희가 위해서는 최초로 개발에 dispar異합니다. 모두 최초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. 복사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맨 왼쪽의 시계를 보시면 시계의 세 번째 카운트다운 시장이 있습니다. 지금 의문 2시 1번 가려겠습니다. 발사 330초 결과 현재 고도 2백 소금을 받은 시계의 세 번째 카운트다운 시장입니다. 자세한 카운트다운 시장입니다. 오늘의 시계의 세 번째 카운트다운 시장입니다. 자세한 카운트다운 시장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